자 잔을 다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지금 안주 남지 말고 잔을 채워서 잔을 한 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술 없다네요 벌써 빨리빨리 먹는지 잔이었다네요 뒤에 있다네요 자 다 채우셨나요? 다 채우셨어요? 자 우리 2010년 지금 이제 벌써 12월이죠 이제 조금씩 크리스마스도 오고 이제 연인들 웃는 사람이야 뭐 팔짱인 거 좋다고 하겠지만 아닌 사람은 저기 집으로 씨나 맥스 붙잡고서 이제 우리 또 우울한 작업을 또 해야 되는 하지만 재밌게 하자는 의미에서 자 제가 와인하이 외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주 썰렁하죠 근데 이게 구호가 일단 제일 좋고 또 여러분들 하나하나 또 기름도 살리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자 준비 참 들어주시고요 자 외치겠습니다 와인하이 화이팅 와인하이 ropy